돈 없는 사람들, 휘어 없는 사람들 다 좋아하죠? 응, 옷 없는 사람들? 옷 없으면 옷을 벗어주고 밥이 없으면 네가 먹던 것도 양보해주고 어떤 거? 네가 먹으려고 했던 거 이렇게 이만큼 다 먹으려고 하는데 반은 주는 거야 그럴 수 있겠어? 이거 두 조각? 그래도 되고 두 조각이든 한 조각이든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응 나눠 먹고, 나눠 쓰고 그렇게 살면 돼 야이 생일 축하해 야이 생일이라서 기분 좋아? 엄마 저번에 뺏기려고 했었잖아 오늘이 생일이야, 이안아 엄마 저번에 먹는 거 아니야? 오늘이야 우리 오늘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게, 엄마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 미역국 미역국도 골라줄게 미역국 알았지? 어, 미역국 엄마가 해줘야지 미역국 할 집에 있어, 엄마? 있지, 엄마 금방 할 수 있지 계란밥을 맛있는 고기 해주려고 했는데 맛있는 고기 해주려고 했는데 맛있는 고기 해주려고 했는데 고기? 고기가 대박 엄마 봐봐요 왜 이렇게 귀여워? 왜 이렇게 귀여워? 이현이 왜 이렇게 귀여워? 뭐야? 고기 이현아 이현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성포뽀가 남자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제이기 축하해요 엄마 얼른 맛있는 거 해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루야 왜 맘마 없어 맘마가 없어서 가자 루비는 어디있니 도대체 보이지를 않아 루비야 밥이 없어? 엄마 밥 줄게 아 배고팠구나 엄마 간다 아 뜨거워 갖고 가려고 야 사분이 일어났다 쟤네도 왜이렇게 난리났어 아 아 엄마 우리 딸 잘 잤어 우리 딸 잘 잤어 우리 딸 양말 하나 올렸어 엄마 다 했다 응 양말 엄마 다 열어줬다고 어 잘했어 이하니 어 엄마 엄마 찾았다 나 왔어 진아야 앉아 양말 신고 내려가 발 시러워 야니가 신겨줘 나 다 붙인다고 하면 어떡하지 할 수 있어 우리 왜 진아 앉아 양말 신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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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엄마 왜 양말이 벗겨졌어 헤헤헤 엄마 다시 해줄게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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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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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여 아나 나도 오빠 나도 той 나도 저게 케이크 있어 저기 케이크 있어 저기 케이크 있어? 그렇죠 이하니 엄마한테 한번만 와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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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눈이 있어요 맛있는 걸로 잘 골랐네 여기 금 가루도 올라가 있고 이안이 잘 골랐네요 앉아서 이제 안전벨트에 얼른 가자 얼른 엄마 음식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지 엄마 어 아빠 엄마 왜 누구야 엄마가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청소하고 있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나 엄마 손을 못꺼 응? 손을 못꺼라고 뭘 못꺼 풍선 풍선? 어 얼른 가서 형아 도와주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도래 엄마랑 내가 엄마랑 같이 도래 아빠 한마디만 하면 안되냐 말을 못하게 아빠 엄마랑 청소하고 올라갈게 얼른 올라가있어 형아 도와줘 아니 나 못 도와 나 풍선 못돌아 어 그럼 애들 옆에 쌍둥이 옆에 있어 엄마 아빠 곤방 올라갈게 응 올라가있어 어이 착하네 이안아 오늘 무슨 날이지? 30까지 어? 바쁜 날? 오늘 무슨 날이야? 오는 날? 오늘 무슨 날이라고? 오는 날 어린이날 어린이날 뭐라고? 어린이날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 아 오늘 이안이 생일이잖아 어 어떤 날이야? 이안이 생일 생일날? 응 올라가서 쌍둥이 같이 옆에 있어 케이크가 엄청 싸더라 케이크? 쌍둥이 하나도 없어 아 쉬워 죽어 안 놔줬어 뜰까 장난 아니야 응 아 나 그냥 놔 아 나 그냥 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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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고자고? 아니 단추 좀... 단추 좀 담그면 안돼? 아니... 안 돼! 안 돼! 어째? 탄아 땡큐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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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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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